제로 웨이스트 상점에서 일하는 박현희 씨 본인도 2년 전 페트병 생수를 끊었습니다 저는 쓰레기 없이 물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페트 생수를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용기가 없는 샴푸 바 고체 치약을 사용하고 집을 나설 때는 꼭 다회용기 음식통과 접이식 텀블러를 챙깁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김밥과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기가 일하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이 부쩍 환산해진 걸 느낀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서 쓰레기가 많이 모이고 쌓이고 하는 걸 처음 느꼈을 때가 코로나 때였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지나고 주머니 사정도 많이 어려워진 걸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고 그래서 그때 한참 유행하고 많이 따르던 가치 소비 같은 거는 내 생계보다는 뒷전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이런 데를 찾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코로나 시기 두 배로 뛴 일회용 배달 용기 사용량 이제는 한강공원도 배달 용기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여의도 한강공원 입구를 지날 때 받은 배달 전담만 20여 장입니다 환경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여기 와서 도시락 싸우면 조금 불편하긴 하니까 그래서 다 시켜먹는 것 같아요 주말 하루에 20톤씩 쓰레기가 쌓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되면 좀 어떤 생각이 좀 있어요? 좀 줄여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누구예요? 이미 안 시켜먹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정도로 차 있으면 저녁쯤 되면 이 아래까지 차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후보들이 기후 위기와 환경을 외친 이번 총선 거리에 걸린 현수막만 1,700톤이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13일만 입고 버리는 선거운동복은 1만 3천벌로 추정됩니다 한 스타트업 회사가 수거를 시도했지만 200벌만 돌아왔습니다 13일 동안 입어서 옷이 해지지도 않았고 지퍼가 고장나지도 않고 옷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정말 13일만 입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이 옷을 만드는 게 정말 맞는지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정책은 정치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8천 개의 컵이 새로 태어나는 다회용기 업체입니다 야심찬 사업이었지만 수백억 원 규모 계약이 날아가고 전국 확장 계획도 무기한 연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였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시행과 폐지, 자율 시행을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401 프로젝트랑 610 프로젝트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칭을 했었거든요 401은 이제 환경부에서 4월 1일부터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있는 날이었고요 610이라는 거는 6월 10일 날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택배 과대 포장 규제 시행도 2년간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의 선의에 기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환경에 관심이 있는 몇몇 개인들이 실천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인데 제도는 풀면서 시민 캠페인을 할 때 그렇게 느낍니다 실제로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네 네 pm 아니 네 네 상대 원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